윤동주 산골물 괴로운 사람아 괴로운 사람아 옷자락 물결 속에서도 가슴 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흘러 이 밤을 더불어 말하리 없도다 거리의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도다 그 신뜻이 냇가에 앉았으니 사랑과 일을 거리에 맡기고 가만히 가만히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빈입니다 2016 서울예술단 첫 번째 정기작품 윤동주 다를 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초연과 재연과 마찬가지로 송몽규 역할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초연과 재연 때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보다 젊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